마스크 보라고 마스크부터 사고네 위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보다가 괜찮은 마스크야 이 마스크는 이제 앞으로 쭉 가봐 높이 괜찮아? 튜브 없어도 되겠어? 이제 밖으로 안 날리게 조심해 이제 밖으로 안 날리게 조심해 그래 그래 이제 수경 있잖아 수경 수경 갔다 줄까? 아빠가 왜 왔어? 왜 왔어? 왜 왔어? 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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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oys 오진 오진